이게 진짜 진짜... 빨리 뜯을 수밖에 없잖아요. 맞아. 이게 실제로 실체입니다.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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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셔야 돼요. 좋은 거 아니에요? 좋은 거죠. 들어오고 있다, 들어오고 있다. 저희 첫 상호 끝냈습니다. 이야... 자, 이번에 KBS에 완전히... KB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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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BS! 한국 본 거 아니야? 한국 본 거 아니야? 한국 본 거 아니야? 우리가 홍보스 뭐라고 해야 할까요? 홍보스였어요? 온튼 저희가 컴백을... 해보겠습니다! 이 기기씨도 정말 오랜만이에요. 맞아요. 여기 얼마 만이냐? 상대에... 아니요, 그거 했다가 했을때 봤을 때... 온 때가 많이 나왔네. 온 때가 많이 나왔네. 신도형이랑 영만... 아, 근데 여기 안 썼잖아? 여기 안 썼나? 우리 저기 썼잖아, 저기 분장기기. 근데 아무튼 여기 한 번 썼어. 그래요? 그 영만 쇼가 많이 했을 때... 아... 신도형 쇼가 여기 썼고... BTS 쇼 했을 때... 우리가 저 건너편 썼었던 거 같았어요. 맞아, 맞아. 형, 온 다음에 하나 있지 않았나? 그... 락오는 안 했잖아. 다이너바이트... 락오는 안 했다? 안 했죠. 안 했어요. 노래 되게 열심히 안 자랐구나? 형, 했어요 혼자. 우리 락오 한번 보셨는데... 마음을 함께 했지. 안 했어, 안 했어. 안 했어? 오늘 한 거 같아? 그게 엄청 많이 보셨죠. 온라인 보셨죠. Like an ever, 여러분. 당부 상상도 따라붙어주세요. 암마 양부에서 함성 눌리니까 좀 기분이... 너무 좋아, 너무 좋아, 너무 좋아. 이런 거 좀 사야 돼. 가까우니까 마이크에 다 타고 들어오니까... 와, 석진이 잘생겼다. 와, 제이형 축장 잘 춘다. 막 이렇게까지... 춤을 안 쳤는데, 형? 이 형 진짜 마려. 아니, 최근에 이렇게 가깝게 놀는데 없었으니까... 약간 살맛이 났어요. 어... 맞아, 맞아, 맞아. 아, 보이던 줄 알았지, 진짜. 아, 진짜. 아, 나와봐요. 아, 나와봐요. 오케이, 놀라, 놀라, 놀라. 되게 재밌었습니다. 그걸로 나왔어요. 제가 뭐라 하냐? 썸네일로 나왔어요. 아, 이게... 나와봐요. 딱 이것만 공짜로 뜬다고. 나와봐요, 나와봐요. 나와봐요. 아니, 이상하게 뭔가... 이렇게 좀... 되게 가까이가 뭔가... 이렇게... 하면은... 소수의 인원으로 하면 못 올리는 것 같아요. 사실 5반명은 이게... 안 보이니까. 뭔가 그런 게 없어요. 아, 약간 빨간 벗겨진 느낌이 좀 있어요. 근데 여러분, 봐도 나오는 분들도 이렇게 지맛고 뽀신 않을 것 같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절반 이상 분들이 처음 오시는 분들이라서. 그래서 걱정할 게 없는 게 저희도 약간 처음 보는 느낌으로 해서 저희도 처음... 어, 처음 듣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약간 당황스럽고 어쩔 줄 모르고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. 아니, 지맛은 그게 아니라 우리 이 얘기를 이해 못하는 지맛은 분들이 아, 그렇네요. 꼭 뽀신 분들이 많아서 꼭 뽀신 분들이 많아요. 꼭 뽀신 분들이 많아요. 꼭 뽀신 분들이 많아요. 아무튼... 그랬다는 얘기입니다, 뮤직뱅크가. 굉장히 떨렸고 뚝뜨먹었고 순식, 순식했다. 약간 2년간... 2년간 전이랑 정말 갈라진 게 하나도 없더라. 여기를 진짜 대기심으로 그만, 그만 가라 봤어. 그러니까 이게... 직접 먹고, 듣고 느끼는 게 아니면은 까보는 것 같아요, 사람이. 근데 오늘 오랜만에 이런 것도 느끼니까 좋지 않은데... 너무 좋아. 뮤직! 백! 저는 안받아줘. 조금만! 기다려! 아, 이거 다 한급이네. 솔직히 조금만 하면 못찾지. 조금만 하면 못찾지. 어, 조금만 하면 해줘. 어. 아, 아미 여러분 어떠셨어요? 뭐라고요? 뭐라고요? 아미, 아미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을까? 그 방송에 다 나오고. 오신 한 3,400분은 여기 계실 테니까. 오신 3,400분과 지금 못 오신 4,300... 망명. 오신, 5,300분들 많네. 괴리가 크네요. 4,300분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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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주일만... 오신, 5,300분들? 네, 진짜, 예쁘게 잘 나올 것 같고. 우리 앨범에 나왔잖아요. 네, 맞아, 맞아. 아, 그죠. 맞다. 뮤비도 나왔고. 와, 근데 나... 뮤비 막 약간 웅크를 하더라? 그래. 우리의 역사가 담겨있어. 나 그래서, 오늘 데뷔뷔, 데뷔 리뷰를 쫙 봤어요. 나 1년에 한 번씩 해 가끔씩 술 많이 먹은 날 같이 Hochul speed 삼정적인 응원 날 그럴 때가 있어 너 그런 땐 볼 때마다 우리ën은 приход에서 많이empor 날 Spiel 사람들한테 이런 몸들 기준 isto가 되는 구나 우리애들이ң신 establishing 공무원한state 디네볼에 찐한게 있대요 그래 진짜 찐한게 있네 찐하네 주인의 극짓만 못 알아들어 오늘 관심 많이 간대 오늘 형의 주인공이 안 잡았어요 되게 신경 쓰이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앨범 나왔으니까 좀 많이 들어주시고 또 활동 오늘 시작으로 두 번 더 하니까 저희가 준비 안 했어요 이런 콘텐츠가 아직 풀리지 않았어요 오늘? 주인공 콘텐츠 아 그럼요 벌써 나 한 번 공부할게요 형은 뭔지 모르겠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해 뭔지 모르겠네 불안해 형은 안 남았어? 아니 다 왔어요 안 남았어 안 남았네 아니 다 왔어요 안 남았네 아니 저 침지기 아니 고객님 남았어 고객님 저쪽 저쪽 한 번 한 번 남았어 아니 한 번 남았어 안 남았어 안 남았어 안 남았어 안 남았어 안 남았어 안 남았어 아니야 태화 아 그래요? 아니야 내가 태화! 아니 근데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니 아직 하리라고 얼마 안 남았는데 안 남았어? 아니 내가 말해보면 남은 건 아니지 안 남았어 말이야 아니 진짜 나왔잖아요 그냥 일정이 나왔다 이거 놀랬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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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텐댄스를 좀 싫어 다시 나서 난 지금 좋은데 뭔 얘기하는 건데 아 왜 시? 아 속초해 아 아 그렇게까지 디트럴이 나왔어요? 아니야 아니야 아니 일정끼면서 나온 건 아니야 일정이 나지 아니 어느 날에 어느 게 뜨고 어느 날에 어느 게 뜨고 이건 강조 아니에요 뭐지? 이건 귀여운 척 아니야? 이건 귀여운 게 아니야 이건 롯데몰드 그거 아니야? 또 피잇 머리띠 있어 이거 패신 맞아 패신 맞아 패신 맞아 알았으니까 그거 나 봤어 토해 진짜 떨어뜨려 내가 이렇게 회사 얘기를 되게 잘 안다 아니 나 말한 줄 알고 얘기한 거지 여러분 기대 기대 많이 해 이게 뭐 습관인 거야? 기대할 그건가? 기대 이걸 근데 만약 안 해봤으면 우리가 공개하면 안 돼 어쨌든 공개가 되면 아 그거 할 얘기는 말인 거야 저 그거 말할 수 있나? 다른 거 놔야지 공개될 수 있는데 근데 아무튼 다 놔야지 근데 아무튼 그게 나라면 우리가 할 얘기는 말인 거야 각자 우리의 한 번씩 키워 제가 되게 재밌게 했던 멘트 있잖아요 맞춰 그거 결국에 짤린다 하더라고요 그건 솔직히 못 나가잖아 아 그래요? 뭘지? 나 둘 다 다리 들어봐요 아 오케이 아무튼 아무튼 진짜 편안하게 진짜 다 쳐놓고 얘기했어 다 쳐놓고 다 쳐놓고 잠시만 거기까진 얘기 안 했으면 뭐라고 해? 회식? 그 말이야? 오케이 하고 아미분들이 그걸 생각해 자 아무튼 뭐 자 오늘 앨범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앨범 최대한 많이 찍어주시고 그리고 저희 아직 뭐 보니까 그 데모 보젨들이랑 이런 거 아 뭐 데모 보전 맞다 사랑하는 거 참 어렵다 아 데모 뭐야? 애매한 사이트 아니 쭉 뜨는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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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선까지는 나 데모 보전 뭐야? 누가 안 됐어요? 김남준휘휘휘휘휘휘휘휘 그럼 이거 보고 슬로거 했잖아 형 나 그때 미성년자 아닌데? 왜? 아무튼 아니 너 데미 때부터 미성년자였는데 아니 제가 돌아보라고 했잖아 정신 정국이만 미성년자야 대남 미성년자였잖아 정신 정국이 아 제가 그럼 기다려봐 그럼 기다려봐 데모 보전 한번 진짜 들어봐 나 나 나 그거 진짜 풀렌부터 된 건가? 원래는구나 풀렬죠 원래는 말이잖아 아 그래 나 그거 원래는 게 달려라 방탄 초반에 아 달려라 방탄 아 야 그거 초반 미성년자 야 야 야 야 야 그거 내 아이템으로 가서 올려줘 르르르르르 그거 했잖아 야 제발 초반 넌 초반에 그걸 해야 돼 아니 나는 아 맞네 아 맞네 아 맞네 나는 이거 올려봐 어 예수아 나 통으로 올려 그러게 야 아이템 뭐 비하인드 와 네 저희도 이제 네 저희도 이제 체육이 좀 그런가 봐 근데 졸리대요 나 12시면 자거든 어 근데 서른이야 그래 10시다 네 아무튼 두주는 이틀로 남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엠카랑 인가가 남았잖아요 그렇죠 와 장충 장충데기 시대 장충 장충 기대 아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이게 애매하니까 애매한 사이에 들었을까 지금? 애매한 사이에 이거 맞나요? 아무튼 우리 오늘 암수스컷 어 죄송해요 저희도 한거 아니야? 아 아 아 아 안돼 아무데봐 여러분 어 여수 여수 난리따 아리따 제가 좀 취해가지고 들떠가지고 네 근데 어 아무튼 네 여러분들 앨범 많이 치고 네 저희 이제 가봐야 됩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오케이 그냥 인사드리고 싶어서 아세요 응 하나 둘 셋 안녕 레츠고 안녕 여러분들 이미나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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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? 뭔데? 꺼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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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혹시 이상한 거야? 응 응